저게 만약에 키? 저는 키 언너가 RC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키나 RC나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면 이제 뒤에는 당연히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고 앞에는 이제 원하는 출력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원하는 출력을 하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W, S, W, A, S, D가 이제 방역이 안되고 K랑 A, S, D로 이걸로 방역을 하고싶습니다 혹시 다들 워드프레스에서 옥상에서 쓰신 것 같아요 컴파이어 안되신 분 혹시 있어요? 다 안되있죠 컨트롤 C에다가 컨트롤을 보긴 했는데 실행이 되신 분 맞습니까? 지금 실행하고 문제를 한 번씩 받아보면 여기 다운표 때문에 다운표 있잖아요 베리팬 위에 있는 거 그거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되어있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다시 바꿔주십시오 C 파일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아, 그냥 주소가 기신 거예요 주소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제가 몸이 죽었어. 오세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잠 안전공사 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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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없으시겠어요? 네. 잠시만. 잠시만. 잠시. 잠시만. 잠시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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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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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